우리 성도님의 뇌졸중으로 인한 오른쪽 편마비가 완전히 풀렸습니다 우리 성도님은 사랑하는 괴를 두 번째 방문하신 타교인이신데요 15년 전부터 극심한 당뇨와 혈압으로 인해서 1년 전에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어요 그때 오른쪽에 마비가 와서 사용을 못하셔서 걷는 것도 불편하시고 지팡이 없이는 움직일 수가 없으셨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뛰고 걷고 춤추고 계십니다 뛰어보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든 뇌졸중의 편마비를 취하신 주능을 찬양합니다 여러분들 뛰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